시사전망대 출발합니다.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오랜만에... 그런데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. 좋은 일 있으신... 그런 건 아닌데 머리를 좀 짧게 단정하게 잘라서 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늘 1부에서는 제주도민들에게 가장 예민한 이야기 택배 추가 배송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저희도 보면 택배들 많이 시키잖아요. 저희 스튜디오 밖에도 보면 우리 회사 택배왕들 저기 앉아있는데 두 분께서는 택배 많이 시키십니까? 저는 그냥 주로 직관하는 분위기라서 택배는 자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. 그래요? 저도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데 사실은 작은 물건들은 배송비가 좀 나와더라도 어쨌든 택배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최근에도 제가 사무실을 이전을 했어요. 그런데 가구 같은 걸 살려고 하면 제주도는 도서상관지역 배송 불가지역이라고 나와서 아예 추가 배송비도 안 되고 아예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. 아, 서러우셨구나. 아니, 이래가지고야 우리가 이제 택배비가 좀 드는 거는 어떤 다소의 불편함이 있지만 아예 구입이 불가능한 거는 일종의 소규모 사업체나 어쨌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제약이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굉장히 서러움 많이 느끼셨었구나. 이래서는 정말 대류도의 경제적인 기업 경쟁력이 이뤄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매번 저는 뼈저리게 절감을 합니다. 아니, 그런데 택배를 이용할 때 기본 배송비가 있고 그게 보통 한 2, 3천 원 정도 육지에서는 부과되는 모양이더라고요. 육지도 육지 나름입니다만 거기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배송비가 더해집니다.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작은 건데 도선료가 포함돼야 되는 거죠. 배를 타고 대부분 배 타고 오니까 아니, 그런데 도선료도 제각각이고 가끔 보면 좀 신기할 때가 많아요. 4천 원 플러스 알파 아닙니다. 아, 진짜 안 시키시는구나. 네, 제가 보셔야. 제각각입니다. 회사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책정들이 돼있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5, 6천 원에서 만 원 넘는 그런 추가 배송비가 붙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단지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? 우리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추가 배송비를 더 내는 게 맞는가?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부터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. 육지택배라는 건 물류센터에서 차량을 통해서 보내면 전국이 거의 한 번에 다 끝나요. 그런데 이제 섬 지역에 갈 때는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고요. 아무튼 그런 현실이 있어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. 저는 약간 반대인데 에너지 기본권처럼 모든 부분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물류도 조금 물류 기본권의 관점에서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좀 차별을 받는 것은 좀 부당하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좀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를 어떤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코로나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장보기 같은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서울시설에서는 신선식품을 매일 집으로 배달해서 먹는 게 거의 새로운 풍조가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. 새벽 배송 이런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. 그런 것들도 사실 물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또 쉽지 않은 것도 있는데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더 많이 드니 그러면 요즘에 지방소멸 시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이 불편하면 자꾸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그것 때문만 하지만 가면 갈수록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증가되면서 말씀하셨던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요지입니다. 약간 뭐 다른 얘기지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전남 지역이라든가 경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응하려면 그 지역의 물류 거점을 만들면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. 서울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물류 거점이 있으면 거기서 움직이는 거리는 비슷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주도나 도서의 경우는 배로 운반해야 되는 추가 한 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지는 겁니다. 그 구조는 뭐 다들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서러움이잖아요.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야 되고 돈을 더 지불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생활비로 이어지는데 그럼 지방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고 택배 추가 배송비만 연간 제주도 소비자들이 760억 원을 더 냈대요. 이게 엄청난 비용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이것만 줄일 수 있어도 제주도민 가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 물가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요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. 이거 정부에서 좀 나서줘라. 추가 배송비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. 국민청원도 해봤고 국회의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관련된 법을 냈었습니다. 그런데 여태까지는 글쎄 정부에서 계속 시큰둥했었는데 이유가 형평성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제주도를 도서상관지역으로 어떨 때는 보고 어떤 때는 보지 않는 거죠. 왜 그렇게 기준을 갖다 잡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거나 추가 비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청원은 17,000여 명이 참여해서 종료가 됐었고요. 이게 2020년이었습니다. 오영훈 도지사가 의원 시절에도 두 번에 걸쳐서 발의를 했었고 위성곤 송재호 의원도 발의를 했었고 최근에는 김한규 의원도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일부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는 추가 배송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온 모양이죠. 그거는 제주도만은 아니고 전국에 8개 지역인가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석 연휴 9월 기간에서 신청을 하면 어떤 지역은 5천 원 어떤 지역은 1만 원 이렇게 해서 타 지역은 지원되는 걸로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. 아마도 지금 물가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추석 전후에서 특히나 농수산물도 지금 이번에 여름에 폭우나 태풍 영향을 받아서 채소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런 물가 대응의 한 가지 방법으로 택배비라도 좀 줄여주자. 아무래도 추석 때 선물 같은 것들을 많이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런 대책에서 나온 것 같고 일반적인 어떤 배송 택배 배송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아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다. 이게 상시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깨알 같은 생활 정책이니까 한시적이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. 한시적이지만 잘했다. 그렇죠. 잘한 정책이죠. 보시면 지원 기간은 9월 한 달이고요. 한 건당 3천 원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외에서 지원을 하는 이건 제주도인가요? 제가 올 때 인천을 알아봤더니 강화군은 1인당 5천 원 그리고 옹진군 여기 만 원이라 가지고 약간 지역마다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우리 제주도는 9월 한 달이고요. 한 건당 3천 원 1인 최대 6만 원이고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인 지원입니다. 이게 시범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.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물가 상황이라든가 또 9월에 택배가 좀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그런 걸 감안해서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한시적 지원은 좀 환영할 만하긴 한데 이거 상시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두 분은 상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상시화하면 좋겠지만 재정을 운영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일 텐데 이거는 전국적인 어떤 물가 대책의 일환으로는 해볼 만한 정책이긴 한데 이걸 상시화하면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물류기본권 관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내년 국가 재정 상황이 변화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짜고 나서 이런 정책들이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번에 김한규 의원이 제안한 법안 내용 중에 거절을 택배 운송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더라고요. 이 조항이 있네요.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단 배송을 해야 그 사람 그 배송비가 적절한 부분인지 사고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아예 도서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안 해버리면 아예 택배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버리니까 그 어느 만큼의 어떤 불편이 경제적인 효과가 미치는지 자체가 분석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. 택배는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지역 차원의 물류 거점을 처음 받게 있는 것들을 좀 활성화 종합적으로 해야 조금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나 복합적인 부분이라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또 물류 거점들도 잘 만들어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하나는 두민발이 조례를 했던 표준 도선료 조례도 조금 뭔가 1년 동안 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도우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택배비의 차액을 상쇄하는 제도가 되기는 좀 어른 보면 수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오늘 시사 전망대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